저는 프로 모델을 선택했었는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프로 체하면 되게 어렵고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솔도 되게 넓어지고 헤드도 되게 커져가지고 치시기에 되게 편하시고 또 부드러운 타감이 좋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이펙스 24 프로 머슬백 엔비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골프 하시는 분들이면 로망 있을 거예요 엔비에 대해서 확실히 편해져서 진입장벽이 나아가진 것 같고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에이펙스 24 프로 CB 아이언 선택했는데 일단 셋업에도 굉장히 헤드 생김새가 예쁘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잘 맞는 아이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이펙스 24 프로 CB를 선택했는데요 우선 헤드 모양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스윙도 되게 시원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아마추어분들도 많이 쓰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들도 되게 좋아하게 생겨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아이언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